지금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우리가 휴먼노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휴먼노이드가 로봇 기술에다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ai를 가장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매체인 ai타임즈를 들어가 보게 되면 휴먼노이드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맨 하단에 테슬라가 출시한 지난해 출시한 휴먼노이드 옵티모스2의 움직이는 영상을 소개하고 최신 영상이 중국의 유니트리언사 휴먼노이드 로봇 공개 가격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톤 로봇틱스가 출시한 제품이 9600만 원인데 가성비로 중국의 휴먼노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거죠 그다음에 공병우 tbs에 한번 내보냈던 것이 휴먼노이드 피규어 bmw 생산공장에 투입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의 휴먼노이드 옵티모스2 2023년 12월 14일 기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최신처럼 기사가 2천만 원에 출시할 예정인 중국의 유니트리 휴먼노이드 로봇 공개 가격 2천만 원에 불과하다 8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간단한 동영상에 소개된 계단 잘 올라가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마지막에 장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밀칠고 발을 걷어차고 하더라도 균형감각을 다 유지를 하죠 중국의 휴먼노이드 기술이 상당 수준인 모아입니다 유니트로 보시게 되면 손 부분은 손가락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섬세한 동작으로 물건을 잡고 심지어는 플라이팬에서 음식을 뒤집을 수 있고 키는 135cm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무게는 35kg고 출시가격은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관절을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할 수 있게끔 gpu가 탑재가 되어 있고 날로날로 사용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1만 6천 달러 기존 모델은 h1 그다음에 이번에 g1 고성능 cpu를 탑재하고 있고 gpu가 아니에요 cpu네요 최고 시속 4.4km를 걸을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침 한 매체에서 과학을 좀 전담하는 분이 휴먼노이드 관련된 기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이제 세상에 계속 드러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하기로 여러분이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 최준호 과학전문기자께서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데니스 홍 미국 ucla의 로봇학과 교수의 내한 기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에 상당히 한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로봇 공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휴먼노이드고 이 세상은 두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 살고 움직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로봇 개발 방향도 계속해서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휴먼노이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2021년도 이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하며 다시 휴먼노이드 로봇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론 머스크가 엄청난 그런 창의적인 기업가인 겁니다 다른 기업가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두 가지 요소 기술이 개발됐네요 로봇의 손과 팔을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머신러닝 하체의 힘과 탄성을 조정할 수 있는 모트 기반의 액쥐에이터 구동장치 이게 아마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요소 기술인 모양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gpu까지 탑재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늘어나겠죠 이 인터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국의 휴먼노이드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로봇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도 어마어마한데 값이 쌉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은 중국이 가장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 빼고는 중국의 우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월드 로봇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 중국의 다음 대세는 휴먼노이드 로봇이라고 공식 발표한 걸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싸게 뭡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드론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그럼 한국 상황이 어떻냐 한국은 협동로봇든 다른 쪽은 괜찮은데 이 협동로봇은 제조 공정에 직접 참여가 사람의 하던 일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휴먼노이드 쪽은 최근 수년간 너무 뒤처졌습니다 이미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가 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분들 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상황 중국 상황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로봇 기술도 인공지능 기술처럼 인간을 넘어서는 터기점 싱귤랄리티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2년 전에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건 과장된 얘기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험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기점이 언제 올 것이냐 묻는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터기점이 언제 정도 올까 폭발적인 기술 성장이 오는 것은 본인이 예상하기에는 너무나 책임질 수 없는 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놀랍다는 이야기죠 학습하는 로봇 추론하는 로봇 나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최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천난해 휴머노이트를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험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타가 두 달 전에 여러분들 발표했던 소위 두 달 전에 발표했던 라마 2.0의 배가지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3.2가 10배 정도 성능이 두 달 만에 10배 정도 성능이 나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두 달 만에 10배 정도 나아졌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